자 지금 이제 삼성의 서류전형은 우리가 직무적합성평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삼성은 어찌 보면 NCS를 예전부터 도입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나와있는 직무 세부 설명서를 보면서 느끼겠지만 결국 직무 관련된 이주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죠 첫번째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업 1에서 이루어진 분금 700자 이번에도 동일하죠 본인의 성장과정을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 기술해라 작품성 가상인물도 가능 그럼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야 여기 뭐 앨런 모스크 등장하고 토니 스타크 등장하는 거 뭐 이세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가상 이런 건 별로 전 의미 없고 사건, 인물을 쓰라는 건 뭐야 에피소드를 쓰라는 거야 에피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례를 적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선택하여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오 이게 천자야 자 그런데 지금 결국엔 이건 뭐예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인데 700자죠 그럼 여기 입사 포부가 좀 들어가니까 지원 동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500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1500이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좀 이따 제가 4번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 4번 항목이 생기기 이전에 삼성 자소재의 특징은 뭐다 직무 역량을 적을 공간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입사 포부에 입사 한 200자 포부 소문 지원 동기 500자밖에 안 남고 그래도 이거는 타이틀이 성장 과정이니까 여기다 공학적인 얘기를 때려 넣기가 어려워서 더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4번 항목이 생긴 거지 직무 역량을 적으라 여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게 1500이 너 좀 공학 프로젝트 한 거 많은데 이걸 500자로 정리해서 쓰겠냐 이거 반으로 나누자 800 700으로 나눠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거 800은 그냥 인성적인 얘기 쓰고 뒤에 오는 700 공학 얘기 때려 넣어 그렇게라도 노출시켜야지 그렇게 제가 다가갔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죠 4번 항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자소서를 이 공개가 쓸 때 제일 먼저 적어야 되는 것보다 4번 항목이에요 그걸 먼저 쓰세요 그러니까 내 공학 프로젝트들 중에 이 아저씨들이 읽어서 제일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우리 4번에 쓰자고요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2번으로 넘어가서 인성적인 역량을 적는 거야 근데 인성적인 이야기를 적을 때 이게 1500이기 때문에 이 공개가 1500으로 하나의 컨텐츠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 그럼 쪼개서 가도 돼요 제가 보기엔 3등분은 너무 좀 과한 거 같고 2등분해서 써도 돼 아니면 괜찮은 에피소드 파워풀한 거 있으면 그냥 1500으로 가도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빠져 있는 것들 내용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묶어서 1번에 가져가도 되고 안 그러면 또 공학적인 과제가 또 있다고 하면 500자 정도로 임팩트 있게 1번에 넣어도 돼 그 다음에 3번 항목이 뭐예요 이제 사회 이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발 부탁드립니다